서울에서 전화곤 서윤수라고 합니다. 분위기가 좀 어찌 기분 안 나쁘나? 멋잉기가 있는지 이상한 말을 잘한다 카더라. 신통이 꽉 죽어오는 그녀께 정말 모르나? 이 친구 네가 죽이 안 나이잖아.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? 사람들이 내보고 슥은대는 얘기 못 들었나? 너희 와아내한테 잘해주는데? 그거 하나? 그 가스나? 완전 미친 녀의다. 지 아버지하고 잔다고 소문나는 게 아니냐? 이거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. 회원이는 용사고 잘린 팔이 안 보이나 아입니까? 네? 분명 내한테 뭐 숨기는 거였지? 불쌍한 애한테 누가 그런 허숨을 퍼뜨리고 다닌 건지 모르겠네요. 아무도 떠날까봐. 회원아, 그 앞에 조심하거래. 왜 그랬어요? 거짓말인데. 아무도 우리말 믿으려 하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어. 여기가 잠 따뜻하다. 여기가 잠 따뜻하다. 여기가 잠 따뜻하다. 감사합니다.